여러분 이런 전제를 한번 가지고 말씀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차이가 있다 없다. 국수 드셔가지고 좀 힘이 없으신지 모르겠는데 국수 너무 맛있었습니다. 칼칼한 국물 맛이 너무너무 맛있었습니다. 믿는 것과 믿지 않는 자의 삶은 너무나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데 믿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그 사람을 믿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과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는 달라요. 다릅니다. 그럼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에서 머물러 있는 것과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는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자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제가 이 아멘에 잘 안 속아요. 제가 한국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아멘을 잘하는지 잘 모르고 목회를 하면서 이민교회에서는 아멘이 잘 안 나와요. 자기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아멘을 잘 안 해요. 믿으시면 아멘은 딴짓하거나 그래서 잘 아멘이 안 나오는데 또 한국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생각도 없이 아멘이야. 딱 이런 타이밍에 나와요. 딱 이렇게 나오신 것 같아. 자 제가 예를 들 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의 가정, 제가 사는 것, 삶. 그래서 제가 목회를 딜할 때 라이프라는 단어를 써요. 라이프. 그래서 우리 성격 공부나 우리 또 훈련하는 거를 이 라이프라고 하는 삶에다가 포커스해서 라이프의 단어가 이니셜로 living in faith everyday. 날마다 믿음으로 사는 삶. 그래서 그 라이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예배가 아니라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우리가 통덕을 갖다가 열 번 했습니다. 백 번 했습니다가 아니라 이 말씀의 삶을 살게 될 때 달라지는 그 놀라운 영향력, 열매 거기에 포커스를 두는 그런 사역에 제가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 삶을 좀 많이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오늘은 이 시간에 아들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들이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그런데 여자친구가 어머니가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 여자친구예요. 이유는 한국말이 안 통해요. 그냥 중국 친구 또 일본 친구 그런 친구가 아니라 에스닉 그룹이라고 해서 좀 이렇게 미종족이에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친구인데 아직 우리 아들의 엄마가 아직 인사를 안 받아요. 아직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그런데 신기한 게 있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요즘 그 연애 풍속도가 100일 됐습니다. 300일 됐습니다. 그 날짜를 따져서는 또 이벤트를 해야 된다고 그래요. 우린 1년에 한 번도 그거 빼먹는다고 뭐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100일 그런데 요즘은 또 그렇지 않아요. 더 간 게 뭐냐면 그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우리 손잡은 지 며칠인지 알아? 우리 뽀뽀한 지 지금 몇 주년 며칠 기념 이게 무슨 뭐 고시 보는 것도 아니고 다 써놔야 되는 거야. 외우지 않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하는 얘기에는 다 하나님의 관계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 그 하나님의 따뜻한 손을 만져보셨어요? 여러분은 언제 그 하나님의 뜨거운 가슴을 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그 하나님과 언제 뜨거운 그 사랑을 나누는 그런 예배 그런 찬양 그런 섬김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사귀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지지 않은 분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도 역시 어떻게 해요? 거리가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 바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를 여러분 말씀으로 비춰보려고 해요. 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한번 그 증거를 바로 밑에 재보시는 거예요. 아, 내가 내 마음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맞구나. 이거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나 없나.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에게만 보이는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따라서 합니다. 미운 사람이 없어진다. 벌써 고개를 숙이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미운 사람이 없어지고 사람이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가면 구절 말씀 한번 보세요. 구절. 자, 구절 말씀 한번 봅시다. 합동합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자, 빛 가운데 있다라는 말은 요한일서의 특징이에요. 이 빛은 예수구의 진리의 빛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한다는 거예요.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사랑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빛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형제자매 중에 우리 교우 중에서 어떻게 해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실제는 그 사람은 내가 은혜 안에 삽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어디에 있는 사람이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사귐과 주님과의 교제가 없다라는 증거가 바로 미움이라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11절 자, 합동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서 미워하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 해요? 눈이 가렸다는 거예요. 눈이 왜 가려졌어요? 마귀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고린도우스 4장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냐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에 그 진리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묻는 거예요.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 오늘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될 뿐인 거예요. 자 따라서 합시다. 옆 사람을 향해서 인사하는데 선포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시작 손가락질까지는 마시고 사태질까지 하면 안 되고 그냥 인격적으로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이 미움이 말이에요. 우리가 할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괜히 미워하겠어요? 다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미워할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미워하는 것 아니겠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 아이고 미국에서 왔으면 잘 모르는구나 우리 단위 목사님은 아시는데 우리 집에 와서 한 며칠만 살아보세요. 그 화상하고 살아보세요. 그 인간하고 살아보세요. 내가 안 미워하게 생겼나? 내가 정말 지금 꽤 많은 분들이 지금 반응하고 계신 것 같아. 미워할 이유가 있다고요. 그런데 오늘 저는 다른 얘기 하려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사정 형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유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 그렇게 미워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빼고 그래 이런 사람을 미워하란 말이야 미워하지 말라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뭐라 그래요? 그저 미워하는 사람이라고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형제를 자매를 우리의 가정을 미워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 아십니까? 이유는 미움 그 자체가 그 뿌리를 죄악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미움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반응을 하세요. 아니다. 이쪽에 자꾸 귀를 기울게 됐어요. 좋습니다. 미움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마음 이 미움 그래요. 그 사람이 잘못할 정도로 잘못한 사람 그 사람의 문제예요. 그래요. 그렇게 행동했다고요. 그렇게 말했다고요. 그렇게 뒤에서 칼을 꽂았다고요. 아직도 내 얘기를 하고 다니 와 알겠다고요.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의 몫이에요. 그러나 그 말을 그 상황을 그 모습을 보고 듣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누구의 몫이다? 그 시간부터는 내 것이에요. 나의 것이에요. 나의 것이에요. 선택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뻗이 이 셀프폰으로 여러분 전화하시면 그 얘기 하실 뿐이야. 그러면 여기가 뜨겁대. 남들게 하느라고 구역장님인지도 몰라요. 아이고 알아 알아 집사님 있잖아 그 집사님 그 남편분이 바람이 났대. 우리가 중보 기도 해야 돼. 열심히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자. 지금 얘기는 뭐 하자고 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 하자고 하면서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남가정 얘기 올려다 놓고 또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전화 끊으신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아휴 내가 이 얘기를 괜히 들었어. 그냥 이 사람은 그냥 남들기만 해. 지금 들은 거는 누구 두 귀로 들은 거예요? 그리고 누구 지금 컴퓨터를 하는 거예요? 누구 원망하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 이 귀도 본인 거고 이 전화 귀도 본인 거예요. 듣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아휴 죄송해요 지금 손님이 와서 나중에 또 전화할게 끊으면 되지. 그걸 다 듣고 여기는 귀가 시뻘겨져서 아휴 신앙생에 도움도 안 되고 이런 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자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선으로 악을 이겨라 말씀하고 있어요. 미워할수록 여러분 악은 더 힘을 받아요. 악한 영의 양식이 바로 미움이에요. 여러분 이민교회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민교회 이제 26년 차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목회를 26년 하고 있어요. 교인들이 갈등이 일어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거는 예배만 드리고 축도 끝내기 전에 벌써 나가는 분들 그분들은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교회가 뭐 어떤 내용 특히나 제가 수정교회를 모르니까 괜히 여기 해당되신다고 물어보면 안 돼. 저희 교회는 이민교회는 그래요. 부엌에서 문제가 많이 일어나요. 누가 솥뚜껑을 잡느냐에 따라 문제가 커져요. 콩나물 끓이는데 거기에 콩나물 팍팍 묻혔냐 고춧가루를 더 넣었냐 좀 맵게 하는 게 맛있다. 아니다. 싱겁게 먹는 게 맛있다. 이게 솥뚜껑 잡는 분에 따라서 또 달라지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많은 경우에 잘 하려고 하다가 갈등이 일어나요. 그렇죠? 아이오. 목사님 저희가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아이오. 상처 좀 말하려는 게 아니라 잘 하려다 보니까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의 모토가 뭐냐면 잘하지 마라. 잘하지 마. 여러분 잘하고 그 모임이 모이지가 않아요. 섬기는 분들이 다 떠나가버려요.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근데 못해요. 근데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 은혜로 채워진 곳은 어떻게 해요? 아이오. 장도님 제가 좀 제가 더 잘했어야 되는데 제가 부족했어요. 아이오. 괜찮아. 원사님 다음번에 우리 잘합시다. 우리 그때는 잘할 수 있어. 아이오. 그래서 수고 많이 하셨어요. 잘하려고 싸우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미운 마음 그 마음이 당연한 것처럼 남편을 아내를 자녀들 부모님들 그 미운 마음을 아직도 마음속에 갖고 계신 분들은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요한사도는 그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12절 말씀인데 자녀들아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 글을 쓰는 것은 이 쓰는 까닭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 글을 쓰는 것이다. 너희가 이 죄에 대한 용서를 그의 피로 그의 생명으로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는 그 주님 그 십자가를 바라보아라. 그 미움의 마음이 있을 때 십자가를 바라보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래 미운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니까 화낼 만하다. 그래 미워할 만하다. 그러면서 하나님도 그 기준으로 우리를 그래 내가 너희를 미워할 만하다. 용서하지 않을 만하다. 니 하는 꼬락서 니가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받은 이 십자가의 은혜가 있을 수 있을까? 우리가 받을 그 용서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온전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속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따라서 하세요. 미워할 자격이 없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오늘도 그 하나님의 용서심으로 이 자리에 선 사람은 미워할 자격조차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한사도가 13절 14절에서 반복적으로 내가 이 글을 쓰는 것은 내가 여러분의 이 글을 쓰는 것은 그러면서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가 죄삼을 받지 않았느냐. 그 사망의 권세 너희가 영원한 불족에 영원히 멸망받을 너희의 삶이 용서 안 받지 않았느냐. 그 용서 안 받지 않았느냐.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13절 합독합시다.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으미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삼을 받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마귀의 권세를 이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 왔냐면 아담과 하하가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삶이 어떻게 마귀의 종로로 타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심을 통해서 죄삼 받음으로 해결된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해결된 거예요. 관계가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이어졌어요. 맺어졌어요. 그래서 그 뒤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뒤에서 우리를 지배하던 마귀예요. 미움 뒤에서 우리를 지배하던 마귀예요. 욕심 뒤에서 우리를 지배하던 이 마귀가 꺾어진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은 그 사랑에 얼마나 큰지 바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요한일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주신 예수 그리스 우리 안에 오신 그리고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 여러분 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구다? 나요 나 나란 말이에요. 그 사랑을 받았어요. 그 은혜에 감사해요. 그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러면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사랑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성령의 그 열매는 애쓰고 수고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맡겨진 인생으로 그 하나님이 붙잡아주시는 인생으로 살 때 어떻게 해요?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개명에 대한 얘기를 오전에 했는데요. 이 개명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의 모세 오경 안에 이 개명들이 들어있어요. 하라 하지 마라 248개와 365개의 그 개명들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개명들을 하나님께서 정리해 놓으셨어요. 어떻게 정리해냐면 서론을 10개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풀어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그 개명들로 풀어 쓴 거예요. 그럼 여러분 10개명 1개명부터 4개명이 뭐죠? 하나님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개명이에요. 5개명부터 10개명까지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을 주님께서 야 너희가 10개 가지고 머리가 많이 아프구나 내가 그걸 좀 줄여줄게 너희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것 같구나 그래서 줄여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개명을 요약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내 마음과 뜻과 정성 내 생명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럼 이 개명이 10개명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하나로 만들어요.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개명을 완전히 지키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 그 증거가 뭘로 나타나면 열매로 나타나는 게 바로 이웃에게 나타나요. 내 남편에게 나타나요. 내 자녀들에게 나타나요. 사랑할 수 없다고 여겼던 그 남편이 변하지 않았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 안에 거할 때 그 은혜로 발미암아 그 남편이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불쌍히 요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 같은 삶마다 고생한다는 시근지심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은 변하지 않았는데 은내로 말미암아서 바뀌는 거예요. 자 시편 37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나 1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래요. 우리 주변에 악을 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불평하지 말래요.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1절에서 쭉 가서 10절에 가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을 행하는 자가 너의 눈앞에서 다 없어지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찾을 수 없을 것이야. 말씀하시네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해서 하면 야 원수 갚는 걸 하나님께 맡겨라. 내가 너 한 대 때리고 싶지 내가 열 대 때려 줄게. 이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너희가 잘못한 애들 내가 정리해 줄게. 꺾어 줄게. 내가 밟아 줄게. 때려 줄게. 이 말씀이 아니에요. 목회하면서 왜 마음이 부딪히는 성도가 없겠어요. 불편한 성도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면 사랑 못할 성도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에요. 그분은 똑같은 일을 해요. 똑같이 그렇게 해요. 그런데 내 마음의 은혜가 충만해지니까 그 행동이 바도가 되지 방해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지금 미움이 있어요? 미움이 있어요.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멀쩡하던 여러분들이 갑자기 말씀을 내 앞이 안 모이게 됐다고 생각해보세요. 큰일 난 거잖아요. 큰일 난 거라고요. 은혜의 눈이 띄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큰일 난 거예요. 미움으로 우리의 눈이 가려졌다고요. 큰일 난 거예요. 빨리 십자가의 은혜로 들어오지 않으면 그 은혜의 장모가 들어오지 않으면 안 돼요. 산성도 여러분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첫 번째 뭐? 미운 사람이 사라지게 된다. 사라지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하며 추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할 때 또 하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따라합시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된다.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된다는 이 말씀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 이 말씀을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부담력 인지 몰라요. 옥상에 그러면 예수 믿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돈도 벌면 안 되고 그러는 거예요. 물질 그거 없어야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 말씀을 피해가고 싶지. 내 꿈이 있는데 소원 있는데 이게 다 욕심 일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보셔야 돼요. 어떻게요? 자 우리가 신랑 신부 제가 시카고에서 사회할 때는 청년들이 제일 시카고 안에서 한인교회 중에서 제일 많은 청년회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역하면서 54번을 주례를 했어요. 54번이 교회 안에서 결혼한 애들만이에요. 그 친구들이 17년 동안 결혼하고 애 낳고 집사고 또 집사도 되고 뭐 부르면 맨날 그 일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결혼식 주례를 할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랑이 될 친구한테 이제 당신은 여기 신부로선 아내가 될 사람 말고는 이 땅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 있는 다른 여자들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랬더니 막 신랑이 씩씩걸면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어떻게 한 사람만 사랑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오 큰일 소리 하시네? 그러면 결혼하면 안 돼. 부담되는 말씀이 신부에게 이제는 다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반응이 좀 이상한 거 보니까 여러분들 동의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마땅하죠. 다른 여자를 사랑하지 말라고 다른 남자를 사랑하지 말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세상을 체험해 봤어요. 그 당자에게 돌아온 아들에게 다시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아버지의 말이 부담감이 되요. 부담감되는 이야기일까요? 죄로 인해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셨어요. 그 자녀들 향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아버지의 당부가 부담되는 말일까요? 소돔과 고모로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걸 봤는데 자녀들 향해 그래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 이게 부담 주는 말일까요? 부담 주는 말일까요? 세상을 사랑하면 안 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한 가지 압션이 있는 거예요. 컨디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한 것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그 물질로 인하여 근심하고 염려하는 그 염려가 여러분 끊이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께 간과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염려를 주님께 맡기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세상을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15절 말씀 누가 세상을 사랑한 그 사람 속에 하나님 아버지 하늘아버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말씀이라고 해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여러분 적용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뭐냐면 지금 이것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왔는가 세상으로부터 왔는 것을 구별하셔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자 16절 말씀 합독합시다. 16절 16절 갈까요? 네 시작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17절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것들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어떻게 되는지 17절은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시작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진화가 돼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몰라서 세상을 사랑하는 걸까요? 몰라서 몰라서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믿으시면 아멘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아파하는 것 역시 영원하지 않아요.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오늘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기쁨과 그 감사로 사는 삶은 여러분의 결정이에요. 믿음의 결정이에요. 믿음의 선택이에요. 내가 그 마음을 따라 그 미움을 가지고 이 땅을 이 시간을 오늘 이 시간을 그걸 묵상하며 지옥처럼 살 것인가 하나님과 결별하고 하나님의 등을 돌려 그것을 묵상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이 마음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의 신 의와 히로하카 평강이라고는 하나님의 신 기쁨으로 살 것인가 선택하시는 거예요. 선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항상 항상 예 기쁘하라. 좀 꺼주시면 좋겠는데 주무신 분이 네 명이나 돼 네 명이나 돼 저희 교회에서는 주무시면 그냥 저도 이 마이크를 쓰는데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가서 그 옆에서 설교해. 뭐 깨라고 그러진 않아요. 그냥 옆에서 설교하고 조금 소리를 크게 할 뿐이야.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그것도 설도 지금 뭐 이렇게 해서 다 떠나시는데 여기까지 와서 주님의 전에서 잠이 좋사오니 하고 그건 안 돼. 그 꼴은 제가 못 보겠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오니까 벌써 깼네 다 오케이 그럼 됐어요. 난 그렇게는 못 가겠어요. 나는 왔다 가면 되는 거니까 조목사님하고 알아서 사세요. 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어허 조심하시라 그랬잖아요. 항상 기뻐해. 나는 그런 사람 못 봤는데 보긴 봤어요. 우리 아시카고에 있을 때 한번 본 사람인데 꽃 꽃고 다니던데 이렇게 그런 거 다니면 쉽지 않아요? 언제 어떻게 항상 기뻐해. 범사 범사에 감사 그것도 그것도 감사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말씀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죠? 오늘 여러분에게 팁을 하나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내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항상 기쁨으로 그 항상에는 always예요. 어떤 이유 어떤 형편 그래 그 미움이라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doesn't matter what happened well you are 상관없다고 해요. 다 핑계예요. 하나님이 하시거든 맡겨드린 자에게 범사 맞아요. 그 일들 속에서 그 우겨살림 속에서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주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은 영원히 살 곳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세상과 담삭고 살 곳도 아니에요. 세상은 우리의 사명지예요. 우리는 세상에 대해 하나님께서 쓰신 글쎄의 편지예요. 우리가 있는 곳에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말을 우리의 얼굴을 통해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요. 이 얼굴이 그런데 그렇게 예배드리면서도 앞에서 여러분의 얼굴을 보셔야 돼. 여러분 이 얼굴 가지고 그대로 천국에서 사시는 거예요. 그 마음 가지고 천국에서 사시는데 천국이 가봤더니 오 미워하는 방이 하나가 있어. 왜 미워하던 마음 가지고 그대로 가는 거니까 갔는데 거기서 마음껏 미워하고 나와서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천국은 존재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은 것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미움 안 돼요. 어떤 이유가 되어서도 그 미움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이 미움을 해결하는 건 다른 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방법을 하나님은 한 가지를 가르쳐주세요.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바라보자. 그래서 여러분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와요. 참 희한하죠. 주님 이 사람 때문에 물질 때문에 이 모습 때문에 기도하는데 나중에는 참 희한해요.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고마워요. 그리고 기도가 어디로 넘어가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의 형제의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요. 전도해야 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왜 그렇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있음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 잡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이요. 그러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을 붙잡아주시는 거예요. 물질 여러분 그 물질이 11조를 가지고 하나님이 사역하신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 물질 가지고 사는 것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물질을 주시는 분이에요. 물질의 주인이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이 물질의 구별함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물질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진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오늘 팁 하나 드리고 예배를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이랬으면 좋겠어요. 여기도 보니까 제가 식당에 많이는 못 갔는데 식당에 가시면 이제는 기도하는 분이 참 많으세요. 또 뭐 시상식 뭐 하면 우리 젊은 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뭐 이런 친구도 많아요. 근데 그 친구들 보면 SNS인가 페이스북 같은 데 보면 술 엄청 마시는 거 그거 자랑하고 그래. 이거나 하지 말지 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다른 주님을 갖다가 또 모시는 것까지 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식당 가서 식기도 그렇게 열심히 하셔.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왜 서버하는 분들에게 김치가 어떻네 늦게 나왔네 그러지 마시라고 좀 늦게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런 마음으로 또 여러분 거기에 꼭 음식만 먹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늘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아 이 영혼에게 내가 믿는 예수가 어떻게 증거될까? 입술로 전하지 않아도 여러분 마음이 전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직장과 사업터가 사명지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곳에서 그 사명지로 섬기는 그 자리에 9시에 일을 시작하면 9시까지 마쳐가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있을까요? 그럼 기도는 언제 해요? 9시에 시작이면 8시 반에 가서 기도하고 걸레질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리고 9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니까 억울하세요? 크리스의 편지예요. 우리를 바라볼 때 아 C-H-R-I-S-T-I-N 예수를 크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 적어도 초대교회에는 그들을 핍박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저들은 우리와 다르다고 그러나 그들을 리스펙했어요. 무엇을? 신뢰감이 가는 거예요. 맡기면 분명해요.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은 신실해요. 믿을만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들을 향해 예수를 크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 C-H-R-I-S 우리들 서로를 야 빛이에요. 우리가 향기가 나요. 우리를 스스로 한 얘기가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향해 믿는 자들은 다르더라 말했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그 빛이 사라졌어요. 믿는 자들이 그 영향력이 사라졌어요. 이유는 교회만이 아니에요.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삶 속에 오늘 속에 주님이 증거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이를 위해 여러분 구별을 해야 돼요. 주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미 우리 마음에 오신 분이에요. 그러게 여러분 반드시 이 믿음의 눈이 띄워져야 돼요. 이 은혜의 눈이 띄워져야 돼요. 이 문제 속에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 미음의 대상인 남편과 아내의 자녀들 그 안에 같이 신음하고 계시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셔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울고 계신 그 눈물이 느껴져요. 그래야 기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도 이제 눈물 하나 나지 않아요. 통곡의 기도가 사라졌어요. 부르짖는 기도가 내게 주신 이 자녀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이 자녀가 내 것이라고 여기는 순간부터 그 기도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귀한 자식에 무엇을 주시겠어요? 무엇을 물려주고 계세요? 예수민은 아빠가 왜 좋은 거예요? 삶에는 아무것도 편한 것이 없는데 삶에는 그 고백도 그 마음도 그 모습도 그 습관도 그 버릇도 드러나지 않는데 자녀들이 아빠가 좋은 이유 예수를 진짜 믿고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자녀들에게 나눠주는 아빠가 될 때 그 아빠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다른 성도 여러분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미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은 집값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맡겨야 돼요. 내려놓아야 돼요. 오늘이 그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 미움 때문에 오늘을 빼앗기지 마세요. 하나님 신 하나님 나라의 오늘을 그 누군가의 이유로 무엇의 이유로 지옥의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물질 부족하세요? 힘드세요? 그래서 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게 복이에요. 육체가 너무 아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썩어질 육체에 대해서 더 이상 미련같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소망하게 되었다면 여러분 이 질병이 내겐 복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흐르는 눈물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인으로 축원합니다.